네번째 경기 시작 1대0 2대0 이야 저걸 어떻게 막나요 운동장이나 가야 되겠습니다 저거 잡으려면 자리 잡고 있는 한은 뒤에 구장이 한 7미터 됩니다 수비나인 뒤로 7미터 일부들 공격수 넘어차기 롤링 넘어차기는 좀 좁아요 아 나이스키 1대0 아우십니다 굿니시브 청룡팀 메인 킬러의 롤링 아 아깝습니다 이 판은 좀 실수가 있네요 전판에는 아주 잘 찾으셨는데 2대0 5대1 5대1 남았습니다 고수비 고수비 넘어감 잡았다 잡았다 고수비 나이스 집중력 기가 막힌 타점이 아주 높아요 타점이 높아서 깊은 각을 아주 잘 냅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구토스 그와중에 구토스 넘어갑니다 아우 뒷발로 홍기중 선수가 아이고 공기중 선수 구수비 아우 수비 실수 7대2 아우 수비 실수 컨디션이 안좋아요 컨디션이 안좋아요 아우 아우 1 1 3 1 2 2 2 2 이번 게임은 마음먹고 차네요 설렁탕을 먹었더니 배가 아픈가봐요 아깝게 10대4 겨류전을 오면은 항상 제가 첫 게임이나 한두 게임은 져주라고 합니다 그래야 되구요 하지만 일부러 져주는 건 아니에요 몸 푸는 게임을 하는 것 뿐이지 리시브가 총룡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걸 찹니다 아 나이스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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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못 넘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2 대 6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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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대 7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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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들어서 빨리 끝내야죠 끌고 가면 안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4 대 8 아 아 아 아 아 아 14 대 8 네 번째 경기 게임셋 아